대구지방법원 김영호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해외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6개를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 1억 1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판매한 위조 상품은 5,100여 점의 정품 가격으로는 110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어미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